사랑하니요, 아리랑 모래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손가락 뒤로 올리고 심리도 못 가서 발편한다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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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 하면 목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 목 많이 받으세요. 이번에는 솔로 앞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것도 그냥 레크를 하고 보이지만 팔은 다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것은 소근뇌 운동이고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대근뇌 운동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레크래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랑합니다. 온, 마이, 마이, 마이 어르신, 젖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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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 이게 2절 3절은 무릎, 세, 넷, 세, 넷, 세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무릎, 세, 넷, 정,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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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게 3번 4번은 우리가 무릎치게 될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시 갑니다 왼쪽 오른쪽 가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이래야 정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실제올 때 우리는 잘하지만 물론 실제올 때 우리는 잘하지만 물론 실제올 때 중앙이나 윤리 가보면 어른이 그거도 잘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리랑 고개도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다시 흘리고 진리오 진리오 못가서 발견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도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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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도 넘어간다 넘어간다 나랑 밤사람 처음으로 나만 울려간다 비주일 안에서 하늘로 하늘로 가 아리랑 찬양 바라비도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산과 존소 문화 존소 하수정사 아리랑 고개로 가져낸 세상 아리랑 아리랑 바라비도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